3 아이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치아가 엄청 좋으신가보다 3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 맞죠 저는 3개의 귀를 가지고 3이얼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진짜 이번에 3개의 귀와 3개의 눈이 만났네요 네 이만 믿을게요 네 보는 것만 잘해서 저는 듣는 것만 잘하는데 그럼 우리 누가 죽이죠 둘 다 죽이면 되죠 뭐 그쵸 둘 다 같이 쏘면 되지 뭐 저 헤드셋 되게 비싼거 써요 잘 듣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 좋다는 얘기 청력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재밌으시네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어디 할까요 우리 잠깐만요 제가 지금 남들 다른 듀오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고 있는데 다들 페카도를 많이 가네요 우린 이쪽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파워 그리드 가요 파워 그리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요 네 저기요 네네 말씀하세요 뭐 잘 쓰냐고요 아니 보니까 헤드 막 40포고 그러던데 아 저요 하나 되게 잘 쓰시나봐요 네네 아니요 저거 라이플인데요 다 아 라이플로 쓰신 거예요? 저 헤드라인 잡고 쏴가지고 맨날 아 오케이 오케이 기대할게요 그러면 아 아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 아 왜요 아 앞에 가요 네네 몇 명 있죠? 두 팀? 오케이 어 많아요 많아 많아 그냥 많아 네 저한테는 그냥 두 팀이면 두 팀과 뿌고 해요 그냥 만화 영화 같은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되게 즐거워요 그냥 님 쪽으로 님 쪽으로 갈게요 아니 너무 많아요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아 총이 없어 듣지마요 어 이거 이거 우리 뭐야 레이저총 지금 몇 년 정도 레이저총을 사죠 저 소리 뭐야 몰라 몰라 우리 나가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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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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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뒤있어, 나 뒤있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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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사이가 와요 어! 여기 있어 있어!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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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그 꼬라턴이 총은 뭐야 그거! 아! 여기 있다고! 아 그 뭐야 그거! 아이고! 여기 있네! 야 비켜! 그래도 우리 사이좋게 죽었네요 그쵸? 우리 서로 X자로 겹쳤어요 둘 다 X맨이었나 봐요 한파만 더 할래? 한파만? 그럴까요? 어떻게 한판 더 해요 우리? 한파만 더 하죠 제가 초대할게요 어 초대해주세요! 한판 더 해요 우리 아 이 친구! 시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네 난 귀가 굉장히 좋은 친구고 아... 아깝네? 한판 더 하죠 이 친구랑? 오케이? 아 우리가 너무 핫한 델 갔어 아 파워 그리드! 말 그대로 파워하구만 이거 안녕하세요? 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쉬웠어요 그쵸? 우리가 뭐 본신의 실력을 보이진 못했으니까 둘 다 잘하는데 그쵸? 잠깐만 핸드폰 충전 좀 시키고 올게 아니 제가 뒤에서 네 저 지금 왔어요 잠깐 핸드폰 충전 시키고 왔어요 아 오케이 아니 사이가 온다고 그랬는데 네 화염빼이가 술탄을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걸 죽일라 그랬죠 수류탄으로 아니 그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 근데 앞에 개를 뚫지 못하는 이상 우리 못 나가잖아요 그쵸? 아 그니까 뒤로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어 아 우리 과거에 집착하지 말기로 해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전판에 있었던 거는 저기서 큰 함성과 함께 다 묻어버립시다 의문 Miss 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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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됐어 난댔어요 정신차려 님은 안해요? 네 나 때려요 님은 안해요? 아 저는 니 이 할 때 이미 다 아 대리만족 했구나 대신 다 대신 다 막 스트레스 해소됐구나 내 큰소리들 듣고 오케이 약간 권투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다 같은 거 보다 자, 우리 갈까요? 라비다 로카! 랄드 라비다 로카! 갈까요 우리? 라비다 로카? 오케이 아 기분이 좋아서, 잘 통하니까 저도 이러는거 처음이에요 게임하면서 원래 말 잘 없거든요, 내 만하거든요 말없이 내, 내, 어, 내 만하거든요 여기 비행기 자네 아니에요? 저기 많아요 건물들 저 저기 자주 가요 저기 아 여기를 자주 와요? 네 여기 자주 가요, 여기 사람 안 와요 어 여기 사람 안 와요, 되게 개꿀 자리에요 여기 사람 안 와요, 템이 안 좋지 않아요? 아 여기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이 달라져 진짜 여기 나갈 때 되면은 진짜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사람 있어 이거 봐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까 엄청 인기 많아요 여기 뒤에, 님 뒤에, 님 뒤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한테 한테, 내 한테 한테 오케이 딱 적당하네요 그쵸? 딱 우리가 이제 따면 될 것 같아요 나 총 들고, 총 들고 바로 갈게요 오케이 총이 없어 나도, 저도 없어요 어 있다 있다 부스스 부스스 지금 주변에 있어 오케이 도와주고 싶은데 총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아 있어요 있어요, 간다 간다 오케이, 나도 샷건 샷건 오케이 개굿 와 진짜 샷건 나왔어요 저 개굿이에요 2017년에 유난히 샷건 샷건가 많은 해였잖아요 아니, 되게 집중해요 님 주변에 있다니까 아 오케이 아 저는 원래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말이 더 많아져요 아 님 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님이죠 이거 딱딱거리는 소리 응 저 앞쪽에 있죠? 응 저기 140 방향에 한 명 이쪽 주변에 한 명 그쪽 주변에도 있어요? 응 질뱅이야 주변 여깄는데 님 총 모임 나 우지 우지? 오케이 우지 좋지 님 총 모임 저 불세스랑 1897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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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초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꼬꼬 아 우리가 웅프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은데 총이 별로 안좋아 저기 오케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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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 뭐야 아니야 이쪽으로 오세요 나 죽음 나 죽음 이봐 이봐 자네 알았어 엉덩이 엉덩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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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거 뒤에 저기 있는 거 보이죠 자동차 우리 도망가야 돼 이거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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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부추 개구독 오케이 estou 엉덩이 엉덩이 OK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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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캐릭터께 늠름하게 앞에 서 저 방금 전에 닌 머리 쐈을 수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머리를 안 쏘기 위해서 한 번 턴을 넘겼어 이거는 베테랑이라는 증거지 와 개구시였다 와 좋았다 우리 팀워크 좋았다 놀라웠다 휴 뚝배 먹어요 뚝배 먹어요 오케이 붕대 감아요 빨리 오케이 나 붕대 많아요 오케이 총 뭐야? 나 총 움푹 음푸? 오케이 뭐 좀 줄까요? 일단 이거 앵손 하나 먹어 아니 일단 뭐고 앵손 하나 이거 소연기는 이거 소유기에도 AR 있어요 AR? 나 나 아니 난 다 있어요 하프리 껴야지 오케이 나 소유기 있어요 오케이 개구 좋네요 그쵸? 다했어 다했어? 어 알았죠 붕대 한참 감아야 돼요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면 솔직히 의사 선생님 모셔 와야 되는데 어 내가 체력이 남달라가지고 겨우 붕대를 보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봐요 오케이 혹시 도트 있으심? 배달아 왔어 오케이 와 도트? 와 도트 없어 도트 없어 괴구 진통제 와 고통을 잊을 수 있겠다 와 도트 하나 있어요 제가 끼고 있는 거 말고 오케이 오케이 와 고통이 싹 다 잊어졌는데요? 옛날에 이거 이거 먹어봐 와 이거 나 줘도 돼요? 어 그렇게 해 없는 거 아니야? 아 저 총 뭐지? 아냐 나 괜찮아 어 미니 미니지? 네 미니 그거 뭐지? 운팩 꼈어요? 아뇨 운팩 꼈죠 운팩 꼈죠 이거 미니에 껴요 와 와 이런 미니 침 이런 미니 침 와 이러지 욕이 절로 남아오네 아 욕은 아니에요 와 이런 미니 침 너무 좋아요 나이스 여기 탑시다 네 나이스 와 잘하는데요? 리몬프? 아니 이 운프? 네 저 운프 왜 뭐 나왔어요 또? 와 안돼 내가 이렇게 받아서 보답해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지금 지금 매우 즐거워요 제가 배그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제일 즐거워요 와 진짜요? 응 배그 오늘 시작한 거 아니고요? 나 이렇게 아니 아니 실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지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네 아 물러가야죠 요 어? 배그하면서 롤하면 배그하면서 욕하면 롤하면서는 어떻겠어? 엄마가 우리 상처리 주스 먹으라 그러면 막 주스 던져버릴걸요? 그 정도 인성이면 배그하면서 욕하는 사람은 롤하면서는 진짜 그 정도야 아 아 오케이 이거 하나 먹어요 아까 아까 빚쯤 갚아야돼 여기 아하 오케이 총 저기 저기 있어요 저 차 먼저 그럼 가구 있으세 제가 차 가지고 감 아 차? 응 차 가지고 움직여야지 우리 아 오케이 사막은 차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막은 은폐 은폐 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로 은폐 은폐 해야 되거든요 음 어우 전문가 어 어어 뜯뜯뚠드님 아시죠 음 나 나야 Ken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아 어어 어 신호 민 pacing 님 traction 아까 응 10대라서 엄청난 회복적이지 거의 피콜로 수준이지 됐다 와 이런게 오프로드의 즐거움이지 자 타셈 오케이 우리 어디갈까요 한번 가고싶은데 찍어보세요 위연말에 가자 미나스 미나스 요거 못 구하죠? 오케이 상당히 대부 저택인데요 오우 오케이 여기 알차일거 같은데 솔직히 움푸도 괜찮죠 AR 안써도 되죠 요즘 움푸 좋아해요 레이저잖아요 어 뭐 안 흔들리니까 에임이 근데 원래 나는 AK 써도 에임이 잘 안 흔들리는데 네 어크림은 뭐 아 AK가 안 흔들릴 정도면은 네 다 괜찮은데 근데 마음이 흔들려요 아 그래서 흔들려요 결과적으로 아 진짜 에임은 하나도 안 흔들려 근데 자꾸 막 떨리는 마음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려요 지진난 듯이 찡근님 별풍선 뵙게 감사합니다 피지컬은 좋은데 멘탈이 약하다 저도 보정기 있어요 SMG꺼 그거 가지고 싶으면 말해요 찡근 아 저 SMG 보정기 있고 네 이거 혹시 필요하세요? 아 저 있어요 아 저 있어요 와 뭐야 이거 다 있어요? 태탄 먹을게요 고마워요 와 뭐야 창사해도 되겠어요 하하 오케이 오케이 다시다 연막 넣고 오케이 요정합시다 오케이 다 탈 벌써요? 벌써요? 오케이 가죠 자동차가 우리가 어디다 저쳤다 제작구다 참 오케이 자 이거 봐보세요 찡긋?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야 운전하라는 뜻이 됩니다 아 오케이 갑시다 갈거 찍어줘봐요 오케이 어 요기는 좀 위험하고 한 요런데 요쯤 요쯤 여기서 특히 뜯짐 털고 털었을거야 한 요쯤 요쯤 요쯤이 적당하겠다 요쯤 아 오케 오케오케 가자 드라이브 할까요? 노래해준가요? 찡근님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lady 가리에드 투 에그 드림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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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때요 오케 오케 갑시다 오케 오케 제만들 제만들 오케오케 아셔도 되죠 아 영어를 못해요 아 저 팝송을 잘 부르는데 이게 찡글레이디거든요 찡긋하면서 찡글레이디 기억하세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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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어 찡긋 기억하여? 오케 거기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어 운전 노루가 온다 찡긋 찡긋 어 또 바뀌었다 이러면은 레드존 형성된 데가 제일 개꿀이긴 한데 우리가 근데 님도 그거 있죠 배율 있죠 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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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잖아요 그쵸 어 아뇨 저는 배율이 없어요 어 그럼 저한테 준거에요? 미니 아뇨 저 배율 별로 안좋아해서 아 제가 헤디샷이 높아서 줬구나 아 맞아요 아 기억하는구나 그걸 아 아 그럼요 어 저는 저는 앞에 있어도 헤드샷 헤드 머리 보일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흐흫 그게 문제있는거 아니에요? 아우 난 뜨뜬님이 그렇게 연습해야된대 그래야지 헤드라인을 결과적으로 연 나중에 저거되면은 그래야지 헤드라인을 할 수 있게 된대 삼토바이? 어 그거 타고 가 아 안돼요 같이 가야죠 아 같이 가야돼요? 오케이 빡빡이요 빡빡 나오라고 빡빡 그렇지 나오기만 해봐 바로 죽는거야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 오우 무서워 무서워하지 말아요 저 안으로 들어가 자꾸 안으로 으악 오 와아 영상효과 지렸다 와 이 정도면 거의 싸이 등장할 때급 아니에요? 아 나 죽는줄 알았어 아 나 독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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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줄 알았어 아 아 오 잘생겼는데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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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이고 야 쟤 왜 이렇게 안죽지 이상하다 나 다리 부러졌어요 그니까요 흐흑 나 다리 부러졌어요 고생 많았어요 저 이제 자러갈 시간이에요 우리 다음에 또 같이해요 갔다 하하하 야 갔어 야 반전인데 야 당연히 또 한판 더 해왔 줄 알았는데 나갔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찾았어 수고하셨어요 뭐야 또 레디하고 계시네 디마 디마 아 네네네 저 이제 갈 시간인데 아 막판 하지 막판 저도 어차피 가야되서 그럼 막판 할까요? 그럼 우리 어때요? 짧고 짧고 굵게 살거나 혹은 그것을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 네 또 다음판을 할 수 있게끔 나 혼자 떠들고 있구나 여기는 참 연결되지 않지 오케이 엘리베이터 탄 거나 다름없지 여긴 연결되지가 않아 오케이 들어와야돼 오케이 우리 그럼 이번에 페카도 가서 짧고 굵게 살거나 짧고 굵게 살거나 짧고 굵게 살거나 혹은 이 시련을 이겨내면 길게 사는 걸로 응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저도 어차피 근데 이거 벌칙이 있어 먼저 죽으면 그사람 죽을때까지 나가지않고 봐야돼 아 그건 당연한거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원래 어 정성스럽게 게임을 하게 되겠죠 사람 심리가 아 아 원래 다른사람이면 그냥 나가는데 오케이 님이 이기는거는 꼭 보고 갈게 있어요 오케이 삼눈씨 개굿 와 근데 걔 너무 안죽었어 나 50방음 막았는데 아 나 순간 당한게 응 오토바이 딱 내렸는데 사람이 보이는거에요 네 와 소름 돋았어 진짜 허접이네 잡아 잡아주실줄 알았는데 허접이네 뒤에 한명 더 있더라고 두가지의 허접함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봤을때 소름돋은것과 그리고 내가 잡아주려고 나에게 기대려고 했던점 그 두가지가 아 그 두가지가 자립심이 결핍된거기 때문에 약간 아 보완화점입니다 우리는 치킨족이에요 치킨을 향해 나아가야되기 때문에 홀로 전혀서 전투력이 남들 두배정도 돼야되요 오케이? 쌍눈씨 어 그러면 뭐지? 지조미씨 그럼 우리 일로갑시다 오케이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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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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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도 괜찮죠 이번엔 이번엔 허접하지않고 오케 카지노 간다음에 우리 여기가요 네 숙박업소 오케 아 오케 일단 카지노로 삼눈씨 오케 오케 카지노 오케 파이팅 아 삼눈씨가 SMG 풀파츠 만들어줬는데 씨 크으 아깝네 어 저희쪽 안오고 응 다 페카드 오죠 아 아 저희쪽 두명 와요 두명 왔네 왔네 와 쟤 AK 들었다 저놈 좋아 AK 들었다 해물존으로 오세요 해물존 알죠 잡았고 개구 야 소드오프 한 번 잡았어요 오케 샷건 누구에요 샷건 샷건 모르겠어요 어 님 여기 아니에요? 저 거기있어요 저 AK 머그 님 2층 네 저 2층 해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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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해물존 모르세요? 그 BJ 해물파전이 자주 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카지노에 잠깐만요 그럼 여기 카지노에 있어요? 사람? 있을 거예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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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다 어딘진 모르겠다 아 아 아 옥상이네 옥상 옥상이야 아 옥상이구나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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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볼게 끝까지 파이팅 두 명이나 있었네 진짜 못해 처먹었다 그쵸 오오오오오 어리한데 오와орот 와 삼눈이 왜 이거 연결해야 한대 삼눈이 아 이거 삼눈이 이거 와 이 엄청난 서버에 어 잘못된 녀석들이 삼눈이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와 이상한 영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타임아웃 어? 시간 다 됐다 임마 나가 이 말이지 안 나가 안 나가 내가 집에서 게임하는데 왜 내가 시간이 다 돼 좋았다 오케이 해보게 삼눈이 아 네 아 이거 너무 짧았어 솔직히 삼눈이 너무 짧았어 한판 막판 진짜 막판 짧고 굵게 살든지 시련을 이겨내든지 막판 가지 삼눈이 아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근데 자네 BJ야? 저요? 네 일단 레디 좀 해주실래요? 근데 삼눈 왼쪽에 그 별풍선 모임? 그거 BJ마크 아님? 배그 BJ마크 아님? 뭐지? 약간 방송하는 사람 같은데 느낌이 아니 삼눈이? 아니 삼눈이 저기요 선생님 어 저 일단 저는 BJ가 아니고 어 뭐야 근데 그 옆에 별이 있는 거는 파티장을 의미해요 아 그렇구나 이미 저를 초대했으면 어 이미 별이 달려있어 아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세상에 방송하는 친구인 줄 알았네 삼눈이가 그 선생님이야말로 방송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응 아니요? 저는 아 약간 발음이 조금 특이하긴 할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성하 그랬어 성하 아 오메토소아 베약 센터하이라 포르자 딜라 시아르 옛날에 성악을 해서 아 이게 그 토르나 소렌토로라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서 발음이 약간 좀 일반적인 것과 좀 달라요 발음이 약간 특이한 편이죠 음 오케이 목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열 도시 방향의 고문관 뭐야 이거 꿀키 없어? 찾아봐야겠다 이거 진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약간 술자리 술자리 그 형대모사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아 오케이 아 제가 롤을 별로 안해서 네 어 한시다 한시다 어 꼬 아 안 할 뻔했네 아우 한시 때 제가 정강마다 해야 되거든요 큰일날 뻔했네 한시 1분 아니에요? 1분? 어 아 그래도 좀 이해해주세요 같이 게임하느라 정신없었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주시겠죠 아 오케이 어 이거 사람 많아요 체육관은 좀 그렇죠? 체육관 될걸? 가자 가자 체육관 가자 아냐 아냐 체육관 말고 체육관 넘어가 넘어가 너무 앞으로 내렸는데 넌 나와나와 나와나와 됐어 어차피 이겼어 총 먹었어 됐어 철판 끝났어 됐어 철 따라오네 그만 따라와 아 그만 쏴 이보게 상놈씨 친구 사누지 죽어 상놈이 그만 따라와 아냐아냐 나만 믿어 인정씨 죽지마 아 절대 안 좋아 죽지마 도망갈래? 빤스런? 나 차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사누이 나갈 수 있어 나갈게 사누이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사누이 나와 나와 사누이 결코 죽지마 사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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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사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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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사누이 discharged 차 utterly 사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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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강 ilate 사누이 사누이 사누이 아 이보게 삼누디 어찌 이렇게 와 자네를 자네를 내가 눈앞에 남겨두고 와 너무 아깝다 세현이 네 아니 이거 우리 좀 사람 조금 덜 있는 데로 갑시다 오케오케오케 라저 라저 오케오케 라저 이거 너무 어 뭐라 해야지 우리가 총도 못쓰고 죽으니까 아야 허무하다 어 이게 막판을 해야 되는데 막판이 어 으어어 해볼게 우리가 어 말하게 우리 약간 좀 게임을 뭐라하지 좀 기분좋게 잘 수 있으려면 우리도 좀 총을 쏴도 죽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그쵸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파워 그리드를 한 번 더 가시는게 파워 그리드를? 여기는 파워레인저도 못살아남는 곳인데 아 오케이 쌈마르틴 아 노노노 파워 그리드 쌈마르틴에 가면 변수가 많아져 숨을 때가 많아서 하지만 파워 그리드는 견주가 최소한이기 때문에 숨을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나마 총 먼저 먹으면 그곳을 지배할 확률이 높아지는거죠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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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이어 보이지? 타이어 타이어? 지금 내 몸상태야 베리 타이어드 이번에는 꼭 우리가 치킨 빨자고 친구 알겠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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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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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아 오케이 됐어요 와 이번엔 진짜 진짜 미련없이 모든걸 다 불타 불타오르자 오케이 우리 일단 여기는 하나 많을거에요 어 그러면은 총도 총도 못둑을 주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니까 왜 가고 왜 가? 이런데? 오케이 오케이 둘이 같은 데 떨어져야 돼 다른 데 그렇지 합을 딱 맞춰가지고 오케이 탕 탕 오케이 한 명이 어 뭐지? 어 애들이 이제 고춧가루를 뿌린단 말이에요 어 우리 그 팀워크 해야지 팀워크 막아야 돼 막아줘 송지옥 게임으로 탕 탕 탕수육? 어 그렇지 탕 수 6 오케이 한번 해보셈요 나한테 아무거나 탕수육 말고 무 무 지 오호 오케이 아니 개 해야지 개 무지개 해야지 오케이 개굿 좋아 좋아 됐다 됐다 우리 팀워크 지금 네 명 어 최고조다 최고조 네 명 네 명 우리 이쪽 가자 이쪽 가자 옆으로 돌아 저 건물로 가 건물로 가 안 돼 참고 안 돼 건물로 돌아 건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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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한 명 내렸다 어째 걸렸다 오케오케오케 와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 우리가 먹었음 이거 우리가 먹었음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와 이거 안쪽고 한 명 들어있다 오케 가능하겠음? 나 가야되는거 아님 내가? 아 이거 죽었어? 아 너무 많아 여기 아니 이보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버텨 바로 간다 삼눈이이 펀치로 삼눈이 펀치로 내 마음이 펀치 않아 어 삼눈이 펀치 이런 세상에 오케오케 오와아 삼눈이가 펀치 그쪽에 세 명 있어요 세 명 세 명 오케이 뒤오는데 세 명 있어 오케이 왔네 왔네 한 명 안 붙었다 반겨줘야지 반겨줘야지 이츠 했다 어 이층으로 갔네 이층 이층 오 나이스 나이스 개고 이친구 이거 스카스카스카네 스카 먹으러 가야지 부럽 징? 한눈이 저 뒤에 저 죽은데 한지 못해 할께 지금 총소리 이친구는 죽은 사람 한 명이였어 오오 오오오오오 옼 음 좋아 총알 많은디 아 함께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아쉬워요 삼윤이 나 혼자 치킨 먹어도 돼?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게 뭐지? 빠진다 그래가지고 옆 건물로 갈 줄 알았거든요 아 이게 또 소통이 안됐구만 커뮤니케이션이 뒤에 참고쪽으로 가실줄 알았는데 어 와보니까 없더라고 근데 삼눈이가 오히려 좋은 경험일수도 있어 왜냐면 삼눈이가 이렇게 삼인칭으로 남을 오랫동안 바라본적이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저 관전한적은 처음입니다 앞에있어 걔 말고 이 집안에 저 친구 갑바 없다 오케이 갑바가 없다고? 그럼 바로 잡아야지 아이고 아 친구 아니 갑바는 없는데 깡이 있네 어 와 그냥 냅다 달려드네 와 잘하는데 아 와 아이고 삼눈이 삼눈이 아니 이거 삼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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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삼눈이 전반에 들었지? 잡아야지 들었잖아 그게 새로운 게임 잡아야지 이런 소리야 어 솔직히 둘이 같이 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삼눈이 맞아맞아 막판 가지 삼눈이 오케이 아 삼눈이랑 이거 좀 아이 좀 이거 한 탑10까지 가야되는데 삼눈이랑 어? 아 삼눈이 나는 이 막간의 시간동안 잠시 그 화장실 좀 다녀오겠네 오케이 빨리 와 있을게 오케이 학교는 무리고 어디를 가야되나 이제 검은지 부장 하나 둘 둘 둘 둘 셋 여 students 둘 셋 셋 셋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삼누이. 어디야? 야 우리 밀배야? 아 뭐야 이거. 오케오케. 와 여기 밀배 중에서도 상밀배인데? 여기 처음이야. 여기 어디야? 아니. 안 오길래. 아 내가 화장실을 너무 오래 있었네. 생년사면 이해하네. 아 근데 이게 살아간다는게 회사에서도 이런 배설 욕구 같은거는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쵸?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래 제가 화장실을 좀 빨리 쓰는 편이에요. 오케. 제발. 제발 좋은거 있어라. 와 대박났다. 어? 형 있나? 좋은 친구? 오는데? 삼누이 자넨가? 나. 나네. 나네. 와. 다행이구만 이거. 나는 M16을 먹었네 삼누이. 아 삼누이란다 삼누이. 아. 아 오케오케. 좋네. 우리 빠르게 털고. 다른데로. 오우. 자기장 좋다. 왜? 오오오오. 자기장 졌어. 자기장. 오지고 지리고. 아하하. 오케오케. 필요한거 있나? 그런게 있을리가 있겠나. 자네가 있는데. 아. 어허. 어허. 총체적 난극이네. 아 이런게 건강한. 건강한 선의의 경쟁 아니겠는가. 이렇게 삼누이. 선의의 경쟁 아니겠는가. 지성 친구 이거 드시게. 뭐 뭐. 아 나 있네. 이보게. 있니? 어. 나 4배 먹었네. 아. 자네 이거. 빨리 빨리 차. 타시. 오케. 아니아니아니. 여기여기여기. 아 잘 나가자. 여기? 아 삼누이. 아하하. 이 삼누이 이렇게 나와야지 삼누이. 이런 세상에. 아하. 지성 친구 우리 차를 바꿔 타야 할 것 같은데. 왜왜왜. 에너지가 좀 적긴 한구만 이거. 아하. 우리가 이거어. 밀벨을 빠르게 나가서 차라리. 밀타 쪽으로 들어가는게. 저기에. 다시아가 있는데 다시아로 가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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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게 자네. 됐네. 응. 말씀하세요. 차에 같이 탄 사람이. 응. 살인범으로 바뀌기 까지. 몇초가 걸리는지 아는가? 살인범? 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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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가 이게 지현이 얘기를 한 거였네 완전 살인마지 이거 설마 차는 굴러가는데 이게 무슨 아니 이거 지현이가 근데 왜 이러지 이거? 야 이거는 안 될 거 같은데 지현이 지현이 아 이게 무슨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느낌 해야지 이보게 나오세 아 오케이 나오 아 씨 나쁜 생각을 하니까 천사 지현이가 아 씨 벌 받았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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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어 아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오히려 잘 된 거야 이거 이보게 삼눈이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 어 그치 삼눈이 오히려 잘 됐지 응 응 왜냐면은 우리가 비행기 놓쳐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 번 막 받아 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갈까 그래서 어디 삼눈이 어디를 원하시나 음 사격차도 괜찮긴 해 삼눈이 총이 잘 나와서 정해졌네 오케이 사격장으로 가지 삼눈이 어 오케이 삼눈이 자네 군대 다녀왔나 어 어 나는 어 공익근무 했네 어 꼬직 사녀왔네 그러면 응 자네 예비군 몇 년 차인가 어 나는 3년 차이네 아이 경례하게 받들어 총 어 자네 혹시 그건가 뭐 말하는가 민방위인가 아 아 무슨 소리인가 아직 군대 안 갔다 왔네 안 갔다 왔다고? 당연하지 미션은 전판이니까 팀킬하지 마시고 질겜 해보아요 해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11월에 군대 갈 것이네 어 신뢰가 안된다면 나이를 들어봐도 되겠나 아이 나이를 알아서 뭐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니 서로 위계질서가 생길텐데 보이지 않은 벽이 생길텐데 아이 아이 물론 그건 맞는데 어 내가 듣기에 군대 갈 나이는 훨씬 지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내 말 어디서 그런 유축을 했나? 뭔가 목소리에서 내가 말하는 걸로 봐도 뭐로 봐도 이팔청주님께 틀림없소만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지? 뭔가 말이 좀 청산뉴스여가지고 어 원래 나이 들면은 머리가 약간 좀 굳기 때문에 어휘력이 상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청산 유수처럼 말을 쏟아내질 못해 젊을 때 되는거지 아 어 어 내가 별명이 겁없는 10대야 10대라고? 어 겁없는 10대 별명이 오렌지족 뭐 이런거지 아 어 약간 상큼하거든 느낌이 어 오케이 서버니 여기 사람 없다 사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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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에 처음 내뱉고 오케이 말씀하세요 서버니에 오케이 파이팅 나는 사실 예비군 8년차일세 아 하하하하하하 어 그렇지 아 하지만 뭐 우리가 게임에 뭐 나이가 있겠는가 어 오케이 맞네 맞네 다친거지 뭐 어 자네를 위해서 어 웜 웜푸를 준비했네 아이 필요없어 엠포야 나는 어허 아하하하하하 아이 웜푸를 나에게 갖다 대고 이 녀석 애송이 녀석이로구만 자 이보게 이보게 여기 파밍 자 이보게 이거 먹게 이거 먹게 어 나 엠포의 카구네 엠포의 카구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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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알이 왜 없는데 오 난 미니 먹었네 미니 엠포의 미니 아 오케이 여기 이 위에도 다 파밍 탈거 투성이네 여기 어디를 탈아야되나 여기 이렇게 위에 가면 경찰 조끼 측패드 이보게 이리로 오게 경찰 조끼 2레벨 있네 이보게 경찰 조끼 2레벨이자고? 어 이보게 여기 파리 파리를 견디게 오케이 파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역시 역시 말을 잘해 여기 여기 위에 드럼통 위에 다 있어 이렇게 나는 2렙 헬멧 먹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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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수류탄을 자네에게 선물할까 하는데 AK 핀을 뽑아서 말이지 수류탄 못 던지네 아하 핀을 뽑은 채로 말이지 어허 자네 이거 우리 그거 게임할까 그거 있잖아 그거 게임 그 폭탄 폭탄 돌리기 어 AK? 아 자네가 이거 총알을 먹었구만 뭐야 이거 아하하하 아 사진 사진에 찍어줬구만 좋았어 우리가 이정도로 친해지긴 했지 좋았어 셀카 지렸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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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긴 보급? 아! 이보게 저쪽이면 거의 중국 아닌가 만리장성 부분 같은데 그러면 일단 여기 다 턴건가 근데 모르겠네 나 나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본 적이 없어 대충 먹고 대충 집어먹고 항상 이곳을 나갔지 그러면 저기 어디지? 쟤네들 잡으러 갔어요 누구? 서버니티 와 여기 레드존이야 당장 벗어나게 어? 뭐 세상에 이거 살려줘 레드존에 죽으면 얼마나 허망한 최후야 당장 나가세 살려줘 살려줘 아 근데 이게 도트 서버니 애들 탈거 갑시다 서버니 오케이 도트가 없네 도트가 없네 도트가 도트만 있으면 딱 인디 서버니 바로 나 2이셋이라 도트 하나만 있으면 서버니 다 털 수 있는데 그치? 혹시 랜덤 듀오 하다가 여성 유저와 만나서 게임 한 적 있나? 음 많지 오! 많다고? 어떤 느낌인가? 여성 유저가 조금 없긴 어떤 느낌인가? 나는 솔직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감흥이 없겠는데 지금에 와서 말하지만 자네 아이디 보고 여성 유저인 줄 알고 캐릭터도 딱 보니까 여성 유저인 줄 알고 약간 기대했었네 아하핰 아 물론 물론 자네와 이렇게 서버니를 어 여기 가자 여기 일단 서버니 닫고 다시 얘기하잖아 어 놀아야 돼? 어 삼눈이 삼눈이 자 여기 세워보게 삼눈이 여기야 여기 여기 삼눈이 삼눈이 잠깐만 삼눈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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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삼눈이 치글 캤네 뭐야 치글 캤네 삼눈이 자연의 선물이지 이걸 끼게 가지 삼눈이 나 스패드가 있긴 한데 아 치글 캤네 그게 더 좋은 치기야 자연산 치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게 뭐지? 원래 있던건가? 잠깐만 일단 내리지 마시고 오케이 벤타를 좀 꼽시다 오케이 오 없는거 같기도 파지사 이렇게 동선이 멀었는데 올 리가 없지 아냐 내가 약간 내리는거 똑똑히 봤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도트 도트만 빠르게 먹고 근처를 배위하면서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 안되겠구만 이거 응 조심하세요 오케이 내가 여기 내리는거 똑똑히 봤네 3일전에 칙 모르는거 아닌가 칙? 어 내가 강원도 사람이네 아아 이런 세상에 내가 이거 전문가 앞에서 어 어 이런 세상에 그렇지 우리 우리집 주변에서 다 치기네 와아 어쩐지 여기 내렸는데 이보게 여기 7탄 90발 있네 어 나는 50발만 있으면 충분하네 오케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대기했네 난 자네의 어 탄창같은거니까 언제든 필요하면 말만 할게 아 오케이 어쨌든 이쪽은 안 털려기 때문에 이쪽에서 파밍 하세 아이 쏘리 어? 내 앞에 아 아니 내 바로 앞에 있어 무서워 이스트방향 이스트방향 오케이 그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왜왜 이쪽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각을 좁히지 어 앞에 이 앞에 이 앞에 보고있다 보고있어? 아 거기 벽에 있어? 어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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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벽 끝에 거기있어 거기있어 잠깐만 도트도 찾고 잠깐 기다려봐 도트 찾았다 오케이 도트 다 뺏어 들고있는 도트 다 뺏어 뺏어 내가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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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챙겨 빨리 에미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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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이보게 삼누리 이보게 삼누리 어쩔수없어 이보게 삼누리 작전상 후퇴야 삼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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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작전상 후퇴야 삼누리 조금만 기다리게 삼눈이 삼눈이 조금만 기다리게 오케이 삼눈이 거기까지 삼눈이 기다리게 진통제 들고 가고있네 구글상자 들고 가고있네 오케이 삼눈이 와 멋있었다 방금 아 삼눈이 거기 구상있어? 여기 구상 먹고 다 챙겨 삼눈이 아 역시 주행신고 최고 삼눈이 나이스야 삼눈이 머리를 잘 썼어 저친구가 어 상상도 못하는 포지션도 있었어 삼눈이 여기서 내가 세명을 봤거든 삼눈이 홀로그램 하나 줄게 어 세명 잡은진 모르겠는데 조심하네 오케이 삼눈이 고맙네 와 나이스 나이스 정말 대단한 실력있어 삼눈이 자네가 다 잡았으면서 아이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있었기때문에 내가 잡은거지 삼눈이 일단 홀로그램 먹고 삼눈이 오케이 80개 5탄 80개 먹고 삼눈이 그럼 삼눈이 진통제랑 에너지 드릴거 몇개씩 있나 삼눈이 어 4영영있네 4영영? 그럼 없다는거 아냐 삼눈이 자 이거 먹어 삼눈이 오케이 구상 필요없나? 구상 하나만 줄게 구상 자네 다섯개있나? 아 4개다 4개 그럼 한개 줄게 3개 3개있어 그러면 오케이 좋아 삼눈이 엄청난 여기 사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오케이 긴장할거는 놓아서는 안돼 삼눈이 아 오케이 아 방금 멋있었네 오케이 아이 자네가 다 멋있었지 삼눈이 무슨소린가 나는 주사먹었을 뿐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DP있네 DP 오케이 DP 필요없네 나 에미산에 삼눈이 오오오오 자네 죽강 아 나 타고있네 오케이 어 그럼 혹시 치크패드 필요한가? 아이 아냐아냐 괜찮아 삼눈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삼눈이 당장 칩을 쭉 짜서 칩을 내오게 삼눈이 아 아 알겠네 알겠네 삼눈이 아하 이보 삼눈이 오케이 자네가 준건 내가 아꼈네 아아 이런게 바로 물물교환이지 삼눈이 오케이 어이 좋아좌 저격할때마다 자네가 생각날거 같애 어깨에 치크패드가 닿을때마다 말이지 아아 좋네 좋네 어 근데 저친구들은 애미사를 어디서 먹겄지 보급을 보급을 먹었는데 삼눈이 없었단 말인가 아 아네 보급이 어 요즘 이렇게 막 떨어지네 패치 패치된 이후로 어 그냥 드랍이 되네 아 진짜? 응 아니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응 와 에 애미사 그냥 막 떨어지네 완전 기적 아닌가 그정도면 이후로 이거 삼눈이 여기에 이뚜 핑찍어놨네 아 나 이쪽이네 어 오케이 삼눈이 개굿 오케이 와 엠투포가 이제 필드 드랍이구나 그러면 이거 나 치킨 먹을 확률이 한달에 한마리는 늘어났는데 어 어 보급 보급 또또또 어 비행기 이쪽으로 오고 아니 어디 어딘 털고 어딘 안 털었네 오케이 아 보급이 좀 원해 어 전형적인 편식 파밍이구만 이거 어 이런건 엄마가 배교할 줄 알면 바로 등짝 스매싱 맞았는데 어딜 편식하냐고 그치 아 다 문답 파밍도 해놨어 어 아 저 녀석들 말이야 문답 파밍은 왜 하는거야 대체 파밍했으면 당연히 표식을 남겨놔야지 다음사람을 위해서 안그럽나 매너가 똥이구만 이거 생각에 생각에 짧은 친구들이네 어 군대를 안 다녀온 친구들이야 어 오케이 좋아 아니 다 턴거 다 털려있는거 같네 삼논이 나는 솔직히 총 쏘는 법도 잊었네 예비군 8년채가 되니까 솔직히 아 그래 총 쏘는 법도 까먹었어 삼논이 하지만 만약에 진짜 실전이 온다면 잘할 수 있겠지 몸이 기억할테니까 그럼 그럼 다 털었어 삼논이 응 가세 어 이거 뭐 그냥 걸어가지 뭐 근처에 있는데 어 파밍이 더 필요하지 않나 난 개머리랑 어 기타 등등이 더 필요하네 어 그래 나는 배율이 필요하긴 해 삼논이 배율? 오케이 근데 뭐 그거야 뭐 인간 파밍하면 되는거 아닌가 삼논이 오케이 빠르는 한양을 위해 삼논이 예비군 3년차면 그러면 나이가 한 25인가 오케이 어 삼논이 골반 좀 잡아도 되겠나 아 기꺼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일단 가보겠네 오케이 오탄이 너무 많네 자네 오탄 몇 발 있나 224발 있네 좀 가져가시게 오케이 조금만 주시게 고맙네 솔직히 오탄은 208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안그런다 맞네 연습좀 할까 그러면 삼논이 잘보게 삼논이는 지금 탄착군이 잘못 형성되고 잘봐 예비군 8년차에 사격 솜치다 잘봐 삼논이 보이나 이게 그거 아닌가 아 무슨 소리나 삼논이 해보게 엄청 흔들리는데 삼논이 삼논이 무슨 햄스턴과 톱밥을 왜 이렇게 열리는데 삼논이 빨리 가야되네 오케이 가지삼 눈이 좋아 오호호호 오호호호 나 세탁 있네 오케이 그래서 좀 쌌으니까 여기 바꿔야겠다 오케이 오오오 삼논이 이걸 못뿐하니 삼논이 평생 후회하겠구만 뭔가 맛있게 먹지 버렸나요 상자를 먹었네 의료용 상자 말이지 삼논이 아 키트 오케이 키트는 별로 안좋아하네 키트를 안좋아한다고 그럼 뭐 키티 좋아하나 삼논이 어? 까지 아딘 아딘 자 우리 어디갈까 삼논이 아 근데 저기 대유는 있긴 해야돼 그치 아우 아 안아픈데 하나도 와 근데 우탄총 진짜 많이 나온다 우리 응 우탄도 90발 있네 삼논이 아뇨 우리 필요한것만 먹어서 어 우탄총 우탄 이거 슬쩍 버리고 그 다음에 배율이 안나오네 배율이 배율 나와야되는데 배율? 응 그러면 비행기 루트가 어떻게 되있지? 비행기 루트? 이렇게 됐던것 같은데 총소리 205방향 210방향 좀 멀리 로족 로족인것 같을때 타개 삼논이 간지러워 이보게 간지러워 여기가게 돼 삼논이 아 오케이 아뇨 왕 왕 왕 자네 등에 부왕 떠봤나 아우 부왕 부왕 아직 이거 젊은친구가 갈수있어 걱정하지마 삼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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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털지마 삼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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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세 아마 스타베이 이제 별로 남지않아서 승리까지 삼논이 아 오케이 네 좀 집중해보겠네 삼논이 파이팅 나도 집중해야지 근데 우리 지금 도핑독으로 파밍도 그렇고 탄독으로 좋아 수리탄 몇개있어 삼논이 수리탄 두개있네 연막은? 연막은 없네 오케이 뭐 연막이야 뭐 죽이면 나오겠지 뭐 탕고 위쪽 어 뭐야 또 이거 자기장 변했구만 이거 스타벅스에 엄청 많겠는데? 스타벅스 한 이쯤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근데 저기도 한팀은 받아야 될거야 우리가 미리 대기하는팀은 있을수도 있고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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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거 드림크 하나 더 먹고 가야겠다 나도 나도 어차피 이거 죽으면 다 어차피 다 못먹어 죽으면 다 우리 푸만 뒤져가지고 다 가져갈거 아니야 미리 먹어놓는게 낫지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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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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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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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소리 탓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 오네 오케이 오 온다 온다 두 팀 두 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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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삼눈이 우린 이 제의를 펼쳐야돼 지금 사람 많이 남았기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어 삼눈이 창고 여기 보면 창고 안에 있고 오케이 하나하나 저어있다 하나 저어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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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지금 오른쪽에 한 팀 더 있거든 어 저기 저기 뭐야 삼눈이 미안해 내가 급했어 타각정 투입 아뇨 괜찮아요 타각정 투입 오케이 오케이 살짝 돌지 삼눈이 우리 있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배울만 쓰면 M24를 쏘는데 타각정이 없으면 차단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부터 딱 닦읍시다 나 돌고있어 지금 여깄다 여깄다 한 명 올거야 일단 여기 닦았어 여기 한 명 와 이게 야 개빌 필빌필필 필빌필 필빌필 삼눈이 역시 삼눈이 한입 더 한입 더 있어 한입 더 있어 조심조심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삼눈이 아주 좋았어 역시 삼눈이야 약간 그로자였는데 삼눈이에 대한 애정이 팍팍 샘솟고 있어 삼눈이 나이스 나이스 동생이 있었으면 소개시켜줬을거야 삼눈이 아아 하지만 누나밖에 없어 아 누나는 나이가 많아 나보다 더 남친까지 있어 아 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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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저쪽에 삼눈이 삼눈이 혼들각도 하지마 삼눈이 자네 왜그러나 삼눈이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자네가 왜그랬는줄 알겠다 삼눈이 이래서 그래 매우 아프구 삼불삼불삼불삼불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고맙다 뭐야 뭐야 야 아 애미사고네 삼눈이 자네가 쏜거 아니지 방금 아냐아냐 애미사고야 저기 창고에 있는건가? 근데 지금 우리 양각이네 양각이야? 아 내가 양고기는 좋아하지만 양각은 좀 그런데 뒤로 뒤로 좀만 빠져봐 어 저기있다 저기 내가 뒤쪽에서 뚫게 맞았는데 아이 자기장 아파 삼눈이이이이 으흑 안돼 안돼 아이 걱정하지마 삼눈이 아이 나 나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삼눈이 우리 어쨌든 닦아야지 지금 나갈 수 있는거 같은데 지금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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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면 되네 오케이 삼눈이 길을 닦아놨고만 삼눈이 저기 창고 안에 잠시만 아 삼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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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삼눈이 조끼가 없어서 그랬어 삼눈이 조끼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삼눈이 삼눈이 조끼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프다니 우리 자기장도 뭔데 그니까 아니 옆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그치 삼눈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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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윗줄 한 명 더 윗줄 한 명 더 오케이 개굿 일단 닦았어 한 명 좋아 잡았어 잡았어? 한 명 닦았어 3킬 됐어 아이 확살? 어? 확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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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어 근데 창고에 지금 한 명 한 명 차가 있나 이거? 차 없어 뭐야 뭐야 어디야? 뒤에 아니야? 언덕 위에 있어 언덕 위에 오케이 와 우리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죽음을 딛고 일어선 저승사자 같은 지옥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냥 런하자 런하자 삼눈이 그냥 이거 런해야돼 런해야돼 회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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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와 너무 박진감 넘치는 전투야 삼눈이 이거 아프네 진짜 아프네 오케이 삼눈이 오늘 거의 부활절이야 다섯 번째 부활했어 삼눈이 아이 좋아좋아 자기나 좀 느리다 천천히 가면 되겠다 오케이 뒤에 조심하고 뒤에 뒤에 올 거예요 오케이 조심조심 오시게 오케이 삼눈이 들어와야 되네 들어와야 되네 삼눈이들 곧 자기 자기 따라잡힐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마 나에게 구상이 다섯 개 가지 삼눈이 몇 개 있어 난 한 개 있네 오케이 걱정하지마 삼눈이 내가 삼눈이를 살릴 수 있어 가봐서 구상 빨면 충분해 좋아 삼눈이 이거 치킨 각이야 삼눈이 좀만 집중하지 삼눈이 아 오케이 뒤에 애들도 내려올 텐데 이거 우리 밑쪽으로 밑쪽으로 가야 돼 밑쪽으로 밑쪽에서 각쪽 해야 돼 저기 130 130 130 130 오케이 일단 나 하나 빨았어 지금 구상 아 내가 베일을 줬구나 오케이 내가 베일이었어 삼눈이 삼눈이 이쪽으로 오게 거기 거기에 거기 사람 있어 바로 앞에 빨간색 쪽에 바로 앞에 있는 아냐 좀 멀어 좀 멀어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오케이 나무 오케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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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다 일로 채운다 오케이 삼눈이 나 지금 누워있어서 안 보일 거야 엎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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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었어? 저 앞에 바로 앞에 나 바로 아니 옆에 왼쪽 왼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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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봤어 삼눈이 봤어 엎었다 엎었다 쟤 잡아야되네 옆으로 살짝씩 돌아가 봐 삼눈이 걱정하지마 잡았어 일로 잡았어 삼눈이 야 엎으로 안 돼 보이나 삼눈이? 이 나무에 있지 나무에 삼눈이 어 삼눈이 삼눈이 안 돼 아 나는 포기해 삼눈이 이거 나 포기해도 돼 어쩔 수 없어 삼눈이 삼눈이 포기해 삼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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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를 지켜볼게 삼눈이 삼눈이 자네를 지켜볼게 삼눈이 내가 도끼가 없기 때문에 버티지를 못해 어쩔 수가 없어 아 삼눈이 자네를 지켜보겠네 쟤도 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삼눈이 화이팅 삼눈이 자네 화이팅 아니 날 두고 가면 어떡하나 삼눈이 삼눈이 난 자네를 두고 가지 않았어 지켜보고 있잖아 삼눈이 걱정하지마 긴장하지마 삼눈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삼눈이 괜찮아 괜찮아 삼눈이 삼눈이 좀 됐어 이거 어디 뛰어야 돼 삼눈이 외곽으로 외곽으로 오케이 좋아 삼눈이 가면서 한 명 두 명 분명히 만날 거야 삼눈이 개활치야 삼눈이 화이팅 삼눈이 화이팅 삼눈이 화이팅 난 응원해 드네 삼눈이 화이팅 응원은 끝났어 이제 자네가 보일 자리야 열심히는 해보겠네 오케이 화이팅 할게 삼눈이 갈세는 없지만 일단 자기장에만 들어가도 상당한 상당한 활약이야 삼눈이 삼눈이 이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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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눈이 아파 거기있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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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눈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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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눈이 삼눈이야 그렇지 삼눈이 좋아 삼눈이 좋아 삼눈이 근데 위치를 저기 알았을거야 삼눈이 도핑만 빠르게 구상하고 도핑만 빠르게 하고 도망가게 삼눈이 삼눈이 저 건물 뒤 건물 뒤 삼눈이 아주 좋아 건물 뒤 삼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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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야돼 오케이 벽돌 뒤 돌 뒤 누워 거기에 누워 거기에 누워서 도핑해 거기에 누워서 삼눈이 삼눈이 근데 저거 저거는 왜 안 바꿨어 조끼조끼 삼눈이 저쪽 조끼 아 조끼조끼 다 다 다 다 자야겠네 아 아니야 아니야 삼눈이 갈까? 갈까? 한번 가자 괜찮아 괜찮아 가 가 가 가 가 가 당황하다 당황하다 삼눈이 조끼조끼 삼눈이 조끼 어딨어 어딨어 조끼 조끼만 가려면 조끼 오케이 오케이 개굿 개굿 삼눈이 오케이 베리나이스 오케이 내가 삼눈이의 눈이 보여줄게 오케이 거기 뒤에 뒤에 조심하면서 오케이 삼눈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집에 무조건이지 삼눈이 집에 엄청 많을걸 저기에 몰려있을걸 삼눈이 오케이 우리는 집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삼눈이 외곽쪽 저쪽으로 저쪽으로 타 그쪽으로 타 외곽쪽으로 외곽쪽으로 타 나 개 나 개 개머리판 하나 먹으면 안되나? 개머리판? 아아 자네 이러다 죽으면 자네 친구들 있으면 별명 평생 개머리야 괜찮겠어? 한 번봐 한 번봐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저있다 저있다 진 이거 왔다고? 뒤로 이동하게 뒤로 이동하게 EJ EJ 아 다 삼눈이 아하하 개구리 삼눈이 아 미안하네 아 이런 세상이 까비 야 삼눈이는 우리가 진짜 멀리까지 왔어 잘했어 삼눈이 맞아아 아 삼눈이 잘했어 우리 대기실에서 볼 삼눈이 노래 있었네 아 아 삼눈이 잘했네 아af 삼눈이 너무 잘했어 삼눈이 수고했어 아 아쉽다 어 삼눈이 아 뭘 아쉬워 치킨 못 먹었어도 재밌게 했는데 삼눈이 아 마지막까지 같이 썼으면 좋았는데 어 삼눈이 그 어 수고했어 삼눈이 저 한국삼버섯 다 100개 먹고 기력 회복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세 알겠네 아이 쓴 친구 재밌었네 어 삼눈이 칠추 좀 할까 삼눈이 아이 그럼 그럼 어 우리 삼눈이 칠추 팀 아 칠추를 이거? 이미 내가 해놨네 이거나요 삼눈이 이거였나? 아 맞네 팔로우 돋보기 누르고 오케이 됐나? 삼눈이 된거야? 아 됐네 됐네 오케이 팔로우 됐다 됐다 어 삼눈이 다음에 또 봐 아 오케이 어 안녕 삼눈이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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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